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고요, 어머니. 어느 지역 좀 살펴드릴까요? 아, 네. 저기 용산구 청파동. 용산구 청파동. 네, 청파 1구역인데 잠깐만 주소를 부딪 생각이 안 나네. 청파 1구역 뭐 어떤 거예요? 주택이 그러면?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네, 지금 뭐 보유하고 있으신 걸까요? 아, 지금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입금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전세를 놓는 거예요. 아, 전세 놓고 이걸 지금 매수하신 거예요? 아직 전세는 안 나갔고 아직 중공이, 중공 신청 중에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계속해서 보유해도 되나? 이 고민일까요, 그러면? 네.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도 되는 전망 궁금하신 걸까요? 네, 전망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팀장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바로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파 1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구역 안이에요. 구역 안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구역인 걸로 아는데 아직은 정비계획이라든가 구역 지정조차 안 돼가지고 지도상에는 안 나와요. 아, 예, 예. 네. 근데 여기 있는 신축을 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신축 매수했는데 아직 중공은 안 나왔습니다. 중공 신청 중에 있어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5억 2,900. 방 3개짜리인가요? 네? 방 3개짜리인가요? 아니요, 방 2개.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이 약 13제곱미터라고 되는 것 같은데요. 13제곱미터요? 13평일 거예요, 아마도. 네, 13평에서 뭐 15평. 13제곱미터면 한 3, 4평밖에 안 되는 거니까 13평이 맞을 거고요. 네, 예. 자, 시청자님. 재개발 투자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이 투자는 실패예요, 솔직한 얘기로는. 네? 이 투자는 실패한 투자라고요. 아, 그래요? 시작도 전에 실패예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대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네. 자, 시청자님은 아마도 용산이다 플러스 재개발이다 라는 단어말 듣고서 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이외에는 아시는 거 없으시죠? 어, 예, 예. 아니요, 위치가 좋았어요. 재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은요. 네, 네. 공짜가 아니에요. 재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은 이 구역 내에 가지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분들께서 조합이라는 걸 구성을 해서 가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신축이 이 동네에 늘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정비구역 지정조차도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정비구역 지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신축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지지부진하는 동안에 신축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조합원 수가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조그만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한테 싼 조합원 분양가 가격으로 물건 하나씩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체 구역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신축 허가가 안 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신축 지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네, 네. 이게 제가 했는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지금 들어가셨는데 언제 나한테 새 아파트로 돌아올 것 같으세요? 그건 잘 몰라요.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단순히 지역이다 혹은 재개발이다만 듣고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쌀 때 싼 가격으로 들어가서 비싸지면 지어지든 말든지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청자님께서 지금 사신 가격은요. 투룸짜리 13평이면 지분 기껏해봤자 한 6, 7평이 있을 거고요. 6, 7평 지분가를 그냥 다 주고 사신 거예요. 다 주고.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전세를 내놓으실 건가요? 네. 얼마 정도 전세 내놓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은 전세를 받아서 지불할 거예요. 전세금은 얼마로 받으실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1억 5천이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들어가고 잔금이 3억 7천 9백 남았거든요. 그러면 3억 7천 9백을 투룸 전세를 받으신다고요? 이거를 전세로 놓는 것 같아요. 이거 전세금 이거 못 받아요. 그래요? 얼마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 조사를 좀 나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지금 웬만한 주요 역세권들의 투룸 전세가가 최 3억이 아직 안 돼요. 평균이. 네. 나머지 차액 부분은 시청자님께서 현금 다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용산 지역들은 전세가가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접근 가격 자체가 너무 현황하고 달라요. 전세가가. 그리고 지금 사신 가격도 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재개발로서 진행이 끝까지 될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대안을 드릴게요. 잔금 치르시고 바로 파세요. 등기하자마자 파시라는 얘기예요. 이 물건 그냥 끌고 갔을 때는 혹여라도 될 수도 있죠. 빠른 시일 내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좋은 기회들 다 놓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물건들은 사실은 지금은 하면 안 되는 투자로 분류를 합니다. 아주 초기 단계의 재개발 구역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내가 만약에 이 물건 이외에 여유가 많다. 그랬을 때는 잔여 증여 용의로 그냥 쓰시는 거고요. 내가 이 물건 없으면 사실 앞으로 노후 대비가 크게 돼 있지 않다. 그랬을 때는 그냥 파셔야 되는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시청자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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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